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iZ1의 뮤직비디오 최현입니다. 안녕. 포인트 한 번 또 저희 최현이 담당인데.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엔 포인트 한 번 굉장히 많아요. 근데 특히나 이 춤이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이름을 찾아봐요. 칸칸춤이었나요? 네. 스카이 칸칸춤이었나요? 스카이가 어디서 왔어요? 아닌가요? 칸칸춤인 거 같아요. 네, 방금 네, 여기서 찾겠습니다. 칸칸춤이 있는데요.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!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, 넷! 첫 번째 정규 앨범, 블룸아이즈로 돌아왔는데요. 만개와 절정을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. 비둘기가 이렇게 막 날라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비둘기가 민주 팔에다가 그만 볼 일을 봐가지고 잠깐 촬영을 멈추고 다시 정리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бог onstant 쌍anter 꽃이 피우고 까루가 aparecer 놀리면 접지기저기저기저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